대해에서 데리려고 가고 있고요. 지금은 새벽 5시 58분입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고요. 주차장 가는 길 알아? 응. 여기가 가도록 하죠. 너 어디 갔어? 갈까? 여기가 가도록 하죠. 주차장까지로 가는 길. 지금 발을 체크하고 들어왔고요. 딱! сегодня, 고마워요. 여기. 양쪽. 그은. 스타ей드, 스포스텍 스타ей드, 스타ей드, 스타베이 스키, 스타베이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 절차 뭐야? 절차 타라고 합니다. 음. 감사합니다.